네, 총 5가지 종목들 지금 하락하는 지금 주가 수익률을 보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분석해 볼까요, 소장님?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네. 현재까지 4%대에 빠지고 있어요. 네, 지금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또 있으셔서 어떻게 말할까 하는데, 저는 그냥 레키로나주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계속 얘기 드렸지만 레키로나주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뭐 이거 다 나와 있는데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물론 좋은데, 지금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이 났죠. 물론 그런 거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푸대접 받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시킬 걸. 왜 우리나라에 여기 들어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가 있다고 저렇게 가고. 셀트리온은 맨날 그게 불만이잖아요.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있을 때도 나 이 상태로 공매도 세력 계속 공격하면 회사 그만두고 나가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되게 성격이 화끈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이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끝까지 계속 물고 늘어져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나쁜 악재가 있을 때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은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로 이미 접어들어버려서 그 공매도 세력이 또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일단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걸 또 셀트리온을 장기적으로 항상 이럴 때 사서 10년을 갖고 있어서 5배, 6배 먹어서 셀트리온 본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럴 저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그 레키로나주가 32호까지 나온 건 좋았어요. 이번 연도에 3개가 나온 거 아시죠? 1, 2, 3월 달에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1월 달에 유한양행의 렉라자 2월 달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3월 달에 한미약품의 롤론티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는 지금 좀 결이 다른 부분이죠. 뭐냐면 한미약품의, 유한양행의 렉라자랑 한미약품의 롤론티스는 암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레키로나는 코로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바이든 얘기를 계속했지만 바이든이 화이자 CEO를 찾아가서 코로나 다음은 암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코로나 국면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뜨거울 것이고 코로나 국면이 끝나면 항암제가 뜨거울 것이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의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시즌이 안 가는 것도 보시면 확진자가 세계가 최고로 지금 영국이랑 미국도 최고치로 다시 치솟는데도 시즌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이 지났다는 얘기죠. 정점이. 그런데 그게 차라리 없었더라면 뒤에 지금 바이오 시밀러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다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뜰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어쨌든 지금 60개월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60개월 선을 이탈한 거는 셀트리온이 60개월 선을 이탈한 적이 지금 거의 언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없네요. 없어요. 셀트리온 역사상 60개월 선을 이탈한 적은 최초예요. 지금. 최초죠. 60개월 선을 이탈한 적이 없는데요. 이 역사상. 60개월 선이 그어진 이후에 60개월 선을 깨는 적은 없어요. 2019년 8월에도 그렇고 2020년 3월에도 60개월 선을 종간을 지켰거든요. 팬데믹 때도. 지금 그거보다 나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60개월 선이라는 건 5년짜리 이동평균 선이거든요. 보통 기업은 5년을 5년의 성장을 타고 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성장하는 기업은 5년 선을 깨지 않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이탈됐다는 것은 연봉으로 보니까 딱 보이죠. 60개월 선이 그냥 5년이에요. 대략. 그렇죠? 12개월로 치니까. 그런데 5년 선을 그동안 이탈한 적은 없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시 10년 선에서 지지를 기다릴 수가 있지만 10년 선과는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 5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20만 원이 이탈됐을 때는 이건 그냥 제 판단입니다. 20만 원이 이탈돼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10만 원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면 10만 원대에 엄청난 베팅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경구용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30알을 먹어야 되는 부담이 주사제가 낫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약을 먹고 싶어요. 만약 저는 주사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알약을 30알을 먹더라도 30알을 꾸역꾸역 목구멍에 걸려도 넘기고 싶거든요. 차라리. 주사 한 방보다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팍스로비들을 30알을 먹던 레키로나주 한 방으로 끝내던 그거는 환자분들의 선택이겠죠. 아니면 의료진대 판단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웃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당장은. 그러면 언제까지 종목을 좀 묻어둘까요? 묻어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는 게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건데 이걸 보유하신 종목들인 갖고 계신 분들 새해 뭔가 좀 어떻게 할까 하는 이게 고민이 되셨는데 일단은 피하라고 하셨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 피해야 될 종목인지. 저는 그러니까 20주선 위에 있을 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셀티로는 20년선이 안 생겼는데 연봉에서 20년선 위에 있는 게 최장 기본 조건이고요. 이거 뭐 글씨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포스코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포스코를 아무리 철강 가격 올려도 포스코를 안 해요. 저는 20년선 아래 있기 때문이죠. 20년선 아래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거든요. 아무리 올라와 봐야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년선 아래에 있는 건 안 해요. 20년선 위에 있는 거 있으면 이제 월봉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봉부터. 월봉부터. 월봉도 20개월선 위에 있는 게 좋고 다 20선 위에 있는 게 좋아요. 모두 다. 모든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이 다 20선 위에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월봉에서도 만약에 20개월선 위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주봉을 보는 건데 셀티로는 일단 60개월선이 깨진 게 지금 최초고요. 주봉에서 20주선이 회복이 되면 하겠다는 거죠. 20주선을 회복을 하면 월봉에서도 60개월선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거래일수가 얼마 안 남아서 이건 지금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역전할 수 있는 거래일수가 없어요. 거래일수가. 지금 거래일수가 다 빠졌어요. 내일 하루 남았어요. 내일 하루에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60개월선 지키려면 그렇죠? 거의 15% 이상은 나와야 돼요. 이게 15% 이상 장대 양봉이 떠야 돼요. 내일 반드시. 그래야 이번 연도 이걸 지키고 끝나는데 거래일수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면 이제 60개월선에 이탈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60개월선의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분간 60개월선과 20주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는 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실이 큰 경우에는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본업의 가치로 재평가받기에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셀트리온.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마련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분석할 종목이 금호석유 해볼 건데요. 마침 또 너튜브에 우리 팬분들이 좀 계신데 핫다 님께서 금호석유, 와이라노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일단 한 판 승부는 외국계가 맞았어요. 지금 굉장히 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싫으면 화학조 건드리지 마세요. 화학조 제가 얘기 드렸는데 변덕스러운 아이예요. 그거 산과 골 싫으면 화학 철강 이런 건 아예 처음부터 그냥 공부조차 하지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화학은 정말 심해요, 사이클이. 건설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게 싫으면 소비재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소비재는 미국에 비해 너무 흔들리긴 하는데 그나마 소비재가 평탄하다. 그거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60만 원짜리 있죠, 목표주가. 지금 괴리율이 80%예요. 목표주가 60만 원짜리 있었고 그때 동시에 외국계에서 16만 원을 불렀죠. 그게 딱 붙었죠. 외나무 다리에서 딱 붙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겨냥했어요. 60만 원, 80만 원 부른데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저도 그분의 지표 많이 참조합니다. 다 그분의 지표를 봐요. 다 기초유분이나 이런 거 가격을 그래프로 너무 자세히 잘 올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6만 원 강의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보고 겨냥을 해서 말했죠. 지금은 감으로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이성을 찾아서 판단해야 되고 이 PER, PBR 수준이라든가 오늘 배당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호소교가. 배당을 6% 줬기 때문에 그만큼 빠진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너무 저평가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대만의 난텍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대만의 2108입니다. 2108인데 난텍스 인더스트리인데 지금 이 금호소교가 뜬 이유는 니트릴 장갑 때문에 뜬 거잖아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거 제일 싼 거 그거 뭐죠? 유니랩에서 만든 건가? 비닐 장갑 있고 그 다음에 라텍스 장갑 있고 그 다음에 이 니트릴 부타디엔 라텍스가 있어요. 그런데 비닐 장갑은 바로 불에 타고 찢어져 버리죠. 그냥 그건 잠깐 잡채 묻힐 때나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라텍스가 있는데 라텍스는 찢어져요. 그런데 니트릴 부타디엔 라텍스는 잘 안 찢어지고 쭉쭉 늘어나고 우리 요즘에 오미크론 변이다 자료 화면 뒤에 보면 항상 의사 선생님이나 연구원들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니트릴 부타디엔 라텍스 장갑이 초호황을 맞았잖아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반도체도 그랬죠. 반도체. 이걸 착각하신 분이 많은데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바닥이었다. 그런데 반도체의 겨울에 그 반도체는 어디냐면요. 메모리 반도체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너 화상 수업한다고 하고 원격 회의한다고 해서 남편이 원격 회의만 하고 근무를 재택근무로 돌았다고 해서 남편이 하나 사달라고 해서 아이패드니 노트북 사줬어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 이제 우리 학교에서 오지 말래. 화상 수업한대. 그래서 아이패드 두 개나 사줬어요. 그런데 그걸 사줬는데 갑자기 연말되고 신학기 됐다고 해서 또 사달라고 남편이나 아들이 그러면 너네 둘 다 나가 이러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이게 후황을 맞은 게 코로나19라는 이슈 때문에 후황을 맞았는가.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니트릴부타리안 라텍스가 왜 후황을 맞았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연구하려고 치료제 개발하고 그리고 다 이걸 끼고 초반에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끼고 엘리베이터 다 누르시는 거 보셨죠? 그랬죠. 지금도 60세 넘으신 분도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그 정점을 뛰어넘을 것이 있을 것인가. 물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의식이 이런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계속 전이가 돼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면역력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섭취할 것이고 항상 이제 손소독제를 바를 것이고 니트릴 장갑도 항상 낄 것이고 그리고 그게 니트릴 장갑 수요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리에서도 쓰일 것이고 어떤 특수한 화학용품을 만지는 그런 공장에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그게 맞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분명한 건 이 코로나19 때만큼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거든요. 대만의 난텍스 인더스트리의 주가를 보면 난텍스 인더스트리도 지금 꺾여 있어요. 이게 난텍스 인더스트리가 금오속이랑 같이 하는 것이고 금오속이랑 같이 나트릴, 이 부타디엔, 나텍스, 엔비아를 만들어요. 니트릴 장갑의 원료예요. 그런데 그 원료를 누구한테 제공해서 최종 장갑을 만드느냐. 말레이시아 칼라룸프로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탑글로브라는 회사예요. 티커는 TPGC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게 3달러를 갖다가 아, 이게 링킷이에요. 이거 링깃. 얘네는 링킷을 쓰기 때문에 3.25 링킷을 갖다가 2링킷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가 밑받아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위 업체도 있거든요. 2위 업체 이름을 지금 까먹었다. 무슨 맥스인데 슈퍼맥스인가 할 거예요. 슈퍼맥스인가 뭔가였어요. 슈퍼맥스가 뭔가인데 2위도 똑같이 됐어요, 차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최종 그러니까 니트릴 장갑을 파는 회사가 일단 잘 돼야 되잖아요. 니트릴 장갑을 전 세계에서 1등한 업체가 말레이시아 칼라룸프로 증시에 상장되는 탑글로브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무가 원료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이 강해요. 탑글로브가 급락을 했고 2위 업체도 급락을 했다. 그래서 최종 이 니트릴 장갑 수요가 안 좋고 수요 업체들의 주가가 안 좋고 그다음에 대만의 난텍스랑 금호석의 주가도 같이 꺾이고 있다. 물론 여기서 밑바닥에서 조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걸 다시 고점을 가서 이 최고 고점을 다시 가서 29만 8,500원을 가서 다시 여기서 80만 원을 가려면 이 때 3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19 때 최고치로 니트릴 장갑을 치솟을 때가 3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을 가려면 이 코로나19 사태 때 꼈던 것만큼 껴야 돼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패드 두 대를 사줬는데 신학기에서 아이패드 세 대를 엄마가 와이프가 또 사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고점을 넘을 이유가 그럼 그거는 조금 진다고 그럼 다 공감을 하는 사람도 그럼 그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금호석이 원래 하던 거 있지 않느냐. 합성 고무의 원료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SBR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다시 돌아간다. 자동차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자동차가 뽑아져 나올 것이고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늘어난다고 해도 이 니트릴 장갑 수요 때문에 이 폭등한 30만 원을 일단 넘어서는 게 1차 목표인데 그거를 넘어서기에 그것과 또 뒷부분에 있어 페인트의 원료가 되는 에폭시나 페놀 유도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인트 업계가 조금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미국의 셔인 윌리엄에서도 주가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만회를 하더라도 니트릴 장갑의 수요가 최고치를 찍었던 이 부분의 주가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 사항이고. 그래서 이 고점에 증서를 엄청나게 했어요. 금호소기가 1위고 LG화학이 2위인데 LG화학도 이걸 따라잡으려고 니트릴 부타디엔 라텍스 증서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증서를 엄청나게 해서 공급이 쏟아지기 시작하겠죠. 물론 아까 탑글로브나 이런 회사들의 장갑 회사 공장도 계속 세워주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고 계세요. 이 라텍스 니트릴 부타디엔 라텍스 공장도 많이 생기지만 장갑 공장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장갑 공장의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30만 원을 넘으려면 라텍스 장갑을 그냥 평소에도 끼고 다니고 데이트할 때 연인의 볼을 만질 때도 라텍스 장갑을 끼워야 된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듣도록 해야 되겠어요. 새해에. 오늘 하타님께서 열받으셨다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열정이 넘치셔서 그러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셀트리온 금호석유 좀 손실 보신 분들은 속쓸이시겠지만 일단 P&L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또 올 한해 개성 넘치는 이렇게 또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